크리스탈은 고대인들의 찬란한 운명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불멸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고대인. 더 많은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피의 전쟁을 일으켰다. 온 세상이 피로 물들면서 크리스탈 또는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오랫동안 황폐해진다면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 사라졌던 크리스탈이 조금씩 옛 모습을 드러났다. 그 주변에 새로운 생명을 자랑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희망을 뿐이기 시작했다. 강력한 대지의 기운을 받은 크리스탈은 다섯 조각으로 흩어졌고, 빠른 속도로 대륙의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이를 생명의 크리스탈이라 불러, 다섯 개의 생명의 크리스탈 안에 다섯 왕국이 세워졌다. 하지만 생명의 크리스탈 파편을 보다 고대인들의 피를 흡수한 악마의 보석이 되었다. 악마의 보석과 계약한 자는 파괴의 힘을 손에 놓을 수 있었다. 세상은 또다시 자신들의 야무에 채우려는 자들로 넘쳐냈다. 다섯 왕국은 생명의 크리스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소량들에 휘말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파괴의 힘을 사로잡힌 건 아니었다. 악마의 보석에 저주를 맡기면 아깐, 우르크, 즉, 타노토스, 테스트라. 다섯 왕국은 영웅들의 유전, 지금부터 시작됐다. 다섯 왕국은 영웅들의 유전, 지금부터 시작됐다. 다섯 왕국은 영웅들의 유전, 지금부터 시작됐다. 아까봐, 정신의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정신의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제군들, 총살은 플루톤이다. 우리 아르칸 제국의 식민지였던 우르크는, 감히 우리에게 크리스탈을 강탈해갔다. 크리스탈의 부재로 우리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린 다시 찾을 것이다. 가이애르크는 후방 재원을 하고, 나머지 나를 따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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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